Q. 레이의 취향이 더 가까운 곳은 목도리, 장갑. 장갑은 뭐예요? Q. 레이의 취향이 더 가까운 곳은 목도리. 원인 줄 알아? 목도리가 따뜻하잖아요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이거 따뜻해요. 장갑도 따뜻한데 그냥 한편으로는 불편해. 인정하죠. 왜냐하면 우리 가는 상황은 핸드폰 만져야 되잖아요. 장갑 딱 끼는 순간에 핸드폰 못 만지는 거잖아요. 물론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장갑 끼어도 이거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핸드가 뭐라 그래? 아 장갑이 있어요. 그런데 불편하는 거는 똑같이 불편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도리 더 나취향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저랑 비슷하죠? 네. 맞아요. 다음 질문 진행할게요. 이거 그만 먹어야 돼요. 너무 맛있어요. 중독돼. 중독. 중독. 중독돼. 오케이. 오케이. 조금만 지내서도 좀 빨리 할게요. 레이의 취향에 더 가까운 것은 강아지 고양이. 이거는 솔직히 저는 두 거 다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강아지 고양이 다 좋은데 나 토기도 좋아. 토기. 토기이지. 토기. 토기도 좋아. 왜냐하면 토기가 그렇게 말 잘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라 약간 야생동물처럼 동물의 본능적으로 되게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.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토기. 토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강아지 고양이. 강아지는 너무 사람 챙겨줘야 돼. 만약에 사람은 강아지 안 챙겨주면 강아지 좀 피곤하잖아. 놀아주는 사람 해야 되는데. 고양이는 안 놀아줘도 되잖아. 얘 알아서 해. 그냥 뭐 집에서 막 이거 소바에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나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남은 건 좋은 점가 있는데 다 귀여워. 나는 다 귀여워. 근데 양도 좋아. 근데 양이 불쌍한 게 생각해봐. 양이 막 커지잖아. 커지면 막 털가 이렇게 생기잖아. 사람들 와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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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다 밀어줘. 아 좀 불쌍하긴 해. 우와 동물들이 좀 불쌍하다. 돼지는 귀엽지. 돼지는 맨날 우리 먹잖아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. 동물들 다 귀여운데. 다 우리 친구인데.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. 내게 복근은 잘 있나요? 자 한우 한 번 물어보자. 보여 안 보여. 어 그럼 복근은 있죠. 복근. 누구 다 복근가 있는데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. 일단은 복근은 있어요. 아직. 다음 질문 할게요. 매일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어떤 순간을 엿고 엿보고 싶나요? 엿보고 싶나요가 무슨 말이야? 여보? 몰래 보고 싶어. 미래에 가서. 미래에 가서 내 앨범 내 아들들이 쫙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내 옆에.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드리죠. 왜냐면 이번 루스 컨트롤는 거의 나 아들 소중이거든요. 너무 소중하고. 그래서 아들라고 부러요. 아들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10? 모르겠어. 일단 뭐 나중에 내가 주기 전에 딱 한 번 뒤돌아 봤을 때 내 아들가 쭉 써 있어. 나랑 같이 있어.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. 네. 솔로 앨범 판매 후 들었던 가장 기분 좋아하던 칭찬은? 판매 후. 뭐 되게 뭐 기록한 몇 가지 깨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되게 기분 좋은데요? 하고 좋은 바면에 또 더 많이 좋은 거 많이 쓰고 싶고 여러분 빨리 또 새로운 앨범이나 새로운 음악으로 빨리 여러분한테 만나고 싶고 여러분 만나러 가고 싶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. 그냥 그거. 제일 기분 좋은 칭찬? 얘 괜찮네. 나고? 그 정도? 난 다 좋아요. 하나 더 갈게요. 레이의 취향은 더 가까이. 우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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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향 진짜 많이 먹는다. 후라이드 치킨. 양념 치킨. 저는 다른 거 선택해야 되나요? 휘어리 감자. 왜냐면 휘어리 감자가 되게 예술이에요. 그러니까 치킨은 물론 좋지만 내 말은 감자라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똥클래가 생기는데 이렇게 휘어지면서 되게 맛있고 되게 빡삭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마 조금만 이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간되면 저도 휘어리 감자 찾으러 가고 싶어요. 진짜로. 휘어리 감자 진짜 맛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 아직 휘어리 감자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있으면 꼭 휘어리 감자 한 번 드세요. 왜냐면 진짜 먹으면서는 사람도 휘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휘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. 요즘 레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? 요즘에 내가 관심 가고 있는 거 노래? 편곡 작곡? 이런 게 뭐가 있지? 시계? 시계? 시계 요즘에 좀 눈에 들어와요. 시계. 이런 시계 저런 시계. 가장 관심 받고 있는 거. 그냥 자고. 제일 많은 거 자고. 자 이 중간 타임이니까 잠깐만 뭐 쉬는 릴렉스 하는 뭐 사운드 좀 뮤직화 좀 쳐드릴게요. 이 중간 타임이니까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! 다음 코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하루 어땠어? 오늘 슈퍼온디드 대? 슈퍼온디드 대? 오늘 슈퍼문이드대 좋아해, 고마워, 사랑해, 사랑해 보고싶다. 슈퍼문이드대 오늘 하루 어때서 보고싶어 오늘 슈퍼문이드대 난 너를 좋아해, 고마워, 사랑해, 사랑해 보고싶어 오늘 하루 어때서 오늘 슈퍼문이드대 좋아해, 고마워, 사랑해, 사랑해 보고싶어 다음? 있어요? 잘생김이 뿅을 후렴진다 잘생김이 뿅을 후렴진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한 남자 세상 귀여운 거 혼자 다 해 항상 항상 너 옆에 있을게 여러분, 하트 누러요 하트 누러요 잘생김이 하트 누러요 하트 누러요 하트 누러요 잘생김이 잘생김 별을 후렴진다 잘생김 별을 후렴진다 잘생김 별을 후렴진다 모독에 너무 완벽한 남자 세상 기여운 거 혼자 자기 항상 너 옆에 있을게 하트 눌려요 이거 솔직히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메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있어요? 잘생긴 말별을 후련치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한 남자 세상 기여운 거 혼자 다 해 항상 너 옆에 있을게 여러분 하트 누르지 마요 그럼 노래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내가 이 전에 내가 계속 목 감기가 심했거든요 물고 노재도 계속 하하하 이거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해야 돼요 하고 오늘부터 조금 감기 좀 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난 것 같고 아 사랑해요 아프면 아프면 아야 해 아파트 부셔 부셔? 아파트 부셔가 무슨 말이에요? 아 왜 부셔요? 아파트 부시면 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트 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트가 나도 누를 수 있는 거예요? 어 그러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또 있어요? 있어요? 있어 주세요 계속 주세요 어차피